오늘이 12월 12일 영어로 갑니다 이것을 중국어로 가볼까요? 3. 高江洞天尊 4. 史前遺址 4. 发展量子冥想 电影冥想 冥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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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我们原则实现的空间之舞 幸福之舞 6. 歌唱YouTube 制作人 李彤王 比尔松 6. 小老鼠标题 世界诗歌中的拯救地球人 宇人词 2023年 12月12日星期三 이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걸 현실에 맞게 다시 번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방역할 수 있도록 한번 천재지단 관련해서 영어 한번 보죠 3. 史前天摘之坛 殊存 数理 4. 远宗裔 人5. 高康洞 高英达里6. 青龙山 搓影冥想 在村里 3. 始前天摘之坛 儲存 株存 树理 4. 远宗裔 人5. 高康洞 高音达里6. 青龙山 搓影冥想 在村里 마테매틱스 4, 유앤송이, 렌 5, 고컹케이브, 구달이 6, 칭롱 마운틴, 테킹 포토스, 메디테이팅, 인 더 빌리지. 네, 좋아요. 이게 제25회 복사권리예술제 문학의 축전 신앙성 용어로 관조, 제목은 관조, 이창원 천봉대로 되어 있구만요. 물사랑, 빛사랑아 모두가 기쁜 하나는 언제쯤 항심을 될 거냐. 여기 이제 176으로 되어 있네요. 대선민족, 천봉 대선민족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황기, 8, 9, 3, 7년과 2009년 제작했던 것, 천봉대로 되어 있네요. 홍구 천봉대. 올해 5, 유앱, 369 369 369 369 앞을 보고 조심해서 가요. 호호. 으 으 으 어제 먹으러 말한 글자가 보인다 김구자 김치찌개 갈비탕 간판이 보인다 신대방 방대동 이수역 전철 타고 가다보니 아는 글자가 보인다 자꾸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글자가 보인다 글자가 보인다 글자가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더구나 술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유행이냐 공부라고 하는 것은 0, 1, 2, 3만 알면 공부 끝이야 그걸 구별 못해 사람은 그걸 잘 구별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더구나 영이라고 하는 것, 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을 세도를 알면 마음물의 위치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에 대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리인의 위치에 대한 공부가 함께 살 수 있다 나는 이 시각에 대한 공부가할 수 있다 임신무신 석삼군무린보 시원을 대하여 십일밀삼 일적시컬 묘묘와삼 선이삼십삼삼삼 대사만묘생칠팔구 삼삼성완오칩 요연만앙만내리도둘 오지몬 태양녕이준 삼삼삼시더라도 3456 삼사철에서 밝은 밝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점심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넉넉한 신수 정신 손으로 정신 호호 정신 호호 реш기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곧대골 고향의 봄동산 아주 아름답게 잘 표시되어 있네요 고마워요 정신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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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아프지 말아라 하여 아프지 말아라 하여 일어나 춤을 추어라 하여 아프지 말아라 하여 아프지 말아라 하여 아프지 말아라 팔자 걸음을 걷지 말고 십일자로 걸어라 십일자 그렇지 않으면 영자 영자 걸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십일자 걸음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분별력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십일자 걸음을 걷는 게 좋다 천부경에 십일자 걸음이 있죠 십일자 1이 11개인데 그 11개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십태극이다 하리다 할아버지다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네 좋아요 하우우우우 chuckles 으으리로 아 아 아멘 아멘 한국문인협회 시서와 문외진흥위원 이창원 세계신인이 앞으로 13년 안에 세계문외통일을 위해서 세계문외통일촉진대회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문화선진국 문외선진국으로서 문외선진국의 지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련된 염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문외선진국은 이곳에 꼭 주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능한 방침 왜 이렇게 다른 방침을 주지 못하는 방침은 다수의 위리야 Life is not poor money But life you wanna need money You must earn money on your knees Before you can stand here to make choices You must make good money Many times, good many times When you can use money to defend your dignity You can give up everything Except the ability to make money Uncle quo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Yeah 나나나나 아야 아야 아프지 마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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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세병갑이 세병갑 대표를 만나가지고 에 광채가 으 그러니까 아 짜릿짜릿 왔다고 그러는데 짜릿짜릿이 찌릿찌릿 이렇게 해서 어 왔으니까 이제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후 후후 우루 아 아 엘벨이 아 엘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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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짓는데 못해도 이천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천억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좋아요 예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대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공을 만들어야 한다 아 아 좋아요 네 네 네 갑니다 이게 예 예 유적 청동기 저쪽 춘천 유적 보고 나서 거리 좀 거리하고 그리고 이게 김초월 정결을 김초월 로 요금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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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있는 한글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작품들을 칭찬하는 사람들 자신의 학문을 활용해서 밝게 세상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비우자의 한글을 변여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미적 구성이 좋아 보이죠 대명초등학교 저 하늘의 구름 미적 구성이 좋아 보이죠 미적 구성이 좋아 보이죠 강아지풀 나나나나 천에 청와대에서 물이 내려오고 겨울에도 이파리가 꽃처럼 보여있네요 갈대 나나나나 구름이 빨려있어요 아름답게 열심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육면체를 잘 그려가면서 광채가 나도록 살아갑니다 fart 라라라 uzay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rise 라라라 라라라 랼라라라 라 럴럴럴 럴럴 럴 럴 랑치코 탐 량 plumbing어 중국어 발음과 한글 영어 이런 강의들에서 통일된 기운 감사합니다.